안녕하세요 저는 덕퀸즈의 혜연경, 이경, 수연입니다 오늘 컴백한 아이돌 누구죠? 모모랜드 모모랜드 무슨 노래? 레디 오르 낫 오늘은 모모랜드 레디 오르 낫을 보러 갈 건데요 얼른 보러 가실까요? 네 고고 대박이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? 맞아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야 완전 아 근데 모모랜드 항상 밝은 거야 어 뭐야 뭐야 약간 아리아나 브랜드 같아 맞아 오 뭐야 어머 보라 섀도우가 어울리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너무 예쁘다 귀여워 와우 완전이다 되게 핑크 핑크한 것 같아 예쁘다 바비 인형 같아 그룹으로 루머를 찍어 우와 예쁘다 예쁘다 귀여워 귀엽다 예쁘다 이거 컴백 너무 예뻐 어머 어머 약간 하이팬의 전소 같아 아 맞아 맞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유행하나요? 이 팀들이? 헐 어? 반덤? 반덤? 반덤 아니야 반덤? 저런 색깔 반덤 좋은거야 와우 대박 새로 색깔이 맞아 과감해 여름에 들어야 할 것 같아 여름에 들어야 할 것 같아 이번 컨셉 자체가 바디에 있는 것 같아 진짜 여름에 들어야 할 것 같아 맞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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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 진짜 진짜 제일 넷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의 여전히 루어랜드 뷰 노래 나오는데 제일 예뻐 끝난 거 아니야? 에이 아닌가? 오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에요 다 알게 잘못했네 진짜 예쁘시라 렙 없어요 왜? 렙 없다 원래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주 좋아 예뻐서 담긴 타이어 너무 예쁘다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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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름 나온다 어 맞네 우와 에이 되게 영국에 파티하는 느낌 맞아 귀족들 파티 맞아요 바비인어 대박 원래 모모랜드랑 노래가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원래 모모랜드가 갑자기 맞아요 아우 그게 오늘 대박이다 되게 한순간이다 진짜 그냥 끝났어요 몇 분이 3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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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여러분 한입 더 들어볼까요? 되게 기존에 알던 모모랜드 컨셉과 정말 반대라기보다는 더 뭔가 청순하고 귀여운 뽀짝한 그런 이미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좋아요 너무 예뻐요 다들 아 진짜 저처럼요? 죄송합니다 네 수연이 수연씨 이거 보이면 안되는데 수연씨 일단 이번 뮤비는 진짜 그냥 컨셉 자체가 너무 바비인형 같았어요 바비 진짜 그냥 한명 한명 다 바비인형 같았고 약간 지금까지의 모모랜드 노래랑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 않아요? 지금까지의 모모랜드 노래는 약간 대중성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은 좀 더 예쁜 아이돌 같은 아니 그전의 아이돌 안 같았다는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귀여운 이미지로 성숙한 이미지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건 것 같아요 그쵸? 그럼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